20번째 생일 20번째 생일 10번째 생일 그 다음에 10번째 생일 50만 30번째 생일 몸이 잘 못하잖아요 몸이 잘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몸이 잘 못하잖아요 내장을 마주셔서 내장을 마주셔서 내장을 마주셔서 아직 안정해졌어요 그렇지 네 여기서 모두 온라인이 되어야 온라인이 되어야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9번 선생님 다음에 9번 선생님 와서 하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 기다려볼게요 9번 선생님 9번이 9번이 9번은 로그인 안 된 것 같아요 9번은 로그인 안 된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시간을 끊는데 로그인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로그인하라고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로그인하면 된대요 이렇게 하셔서 학생들이 선생님 자리에서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가 그쵸? 일일이 가서 너 로그인했니 안했니 이런 거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5번 선생님이만 딱 한 번 보시면은 바로 시작할 거니까 다른 거 다른 화면 보지 마시고요 네 다른 화면 보지 마시고 어 되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아이들이 위준으로 지금 배치가 자동으로 됐어요 1 2 3 4 6 7 8 10 10 12 됐죠? 6번 6번 팀까지 지금 다 세팅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시합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자 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한 다음에 지금 미션 누르면 이제 화면에 바뀌어요 3 2 1 시작 바꼈어 자 그럼 바뀌었죠 자 바뀌었으면은 지금 커버 모드 지금 보시면은 각각의 기둥이 있죠 네 기둥을 없애줘야되요 기둥 없애는 건 내가 못 없애요 다른 팀원이 없애줄 수 있어요 아 네 내 색깔의 네 네 내 앞에서 있는 기둥을 다른 팀원이 그러니까 우리 팀원이 네 네 네 어떻게 obstruction 네 여기icus 빨간색이 뭐 네 나 나가야지 네 예쁘게 네 옥 예 하 이거는 써 분이 노란색이다, 여기는 무슨 색깔이잖아요? 이 사람은 파란색을 이렇게 눌러야 합니다. 빨간 목소리로 눌러야 합니다. 바쁘신이 없어지는데요. 그렇지, 그렇지요. 제일 잘하는 사람은. 왼쪽에서 방문을 기타 걸릴려. 왼쪽에서 방문을 기타 걸릴려. 왼쪽에서 방문을 기타 걸릴려. 왼쪽에서 방문을 기타 걸릴려. Przy 왼쪽에서 방문을 기타 다니시는 분이셌obra contractin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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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